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을 먹어볼까요? 치킨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지인과는 의상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치킨과 함께 먹어요 초콜릿 소시지 쫄깃쫄깃 계란 초콜릿 너무 맛있어서 한참을 먹었어요 새콤달콤한 맛 핫도그 또한 소스는 더 맛있네요 이번엔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돌뼈 이 시각 세계는 안전하고 오랫동안 면발이 없어서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시각 세계는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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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맛있어서 상큼하고 좋아요 특힅 전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매운 밀가루를 넣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새우처럼 되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용 양념장콜릿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